이제는 이기는 승부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네요. 스포츠의 뒷이야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아요. 바로 채시네요. 얘기 들었는데. 아니 아니 그건 제가 불해보이라고요.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이죠. 우리 김성주 씨가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범인은 바로 아내분입니다. 공격적으로 공격파의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 아내분과 함께 SBS 자기야에 함께 나오면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2000년에 입사했고 2001년에 이별 통보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을 두자. 분명히 지상파에 입사를 하면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근데 결혼을.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저도 나이가 그때는 이제 스물아홉 서른 넘어요. 그 사람만 보고 8년 9년을 있었어요. 어머나. 미쳤어. 미쳤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애기 아빠한테 청소기를 좀 돌려달라고 했어요. 설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오빠 왜 안 돌려 그랬더니 아 이거 고장 났어요 이래요. 전기 꽂지도 않은 거죠. 전기 꽂지도 않은 거죠. 전기 줄 알았어. 정말 섭섭했던 게 생전 한번 부탁을 안 하다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오빠 나 쓰레기 좀 버려줘 있어요. 저녁에 분리수거 좀 잠깐만 나가서 그랬더니 너무 그냥 툭 애 없고 나가. 애 없고 나가. 제일 섭섭한 건 다섯 번 이사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제가 이사 다섯 번 중에 두 번은 다 임신 때였어요. 정말 이사 딱 다 해놓고 정말 컴퓨터 모니터 본체 연결 다 해놓으면 그때 딱 들어와요. 어이 이 집이야 이러면서 들어와요. 이게 말이죠. 저희는 피임을 안 하거든요. 지금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물어보게 하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돈은 이제 주시는데로는 안 하죠. 그래서 피임을 안 하는 편인데 4년 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피하고 했는데도 애가 안 생기면 남자로서의 능력이 다 떨어진 거 아닌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남자로서의. 이게 내가 능력이 있구나. 네 춤할게. 능력자구나. 어허. 진짜. 네. 아 참. 뭐 40이 넘은 나이에. 몇둥이. 3,4,4 사는. 남자로서의 뭐. 파워의 상징이죠. 아이들이. 약간 복의 상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늘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민국이가 태어날 때가 2004년 10월인데. 네. 제가 그해 연말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이제 트로피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TV 특별상을 제가 아나운서로서 받은 거죠. 그리고 민유리는 2009년 3월 7일에 태어났는데. 네. 그때가 이제 명랑 이후로 딱 끝나고.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화성인 바이러스를 맞게 되고. 슈퍼스타K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막 살아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는 올해 1월 7일에 태어났거든요. 네.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이 1월 6일에 첫 방송이 됐어요. 이야. 그래서 1월 7일에 민주도 태어나고. 어허. 그 프로그램이 반응이 괜찮다. 어허. 넷째도 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넷째도 뭐. 여전히 피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네 뭐 진실은 아내분께서 직접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럼 민유리 어머니 한번 나와주세요. 나오셔가지고 녹화록에서 보시고 계셔서. 여기 나온다고 여기? 네.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거 길어지잖아 이러면. 경경 연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자 오늘 구경 오셨는데 직접 쓰게 해서 그냥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녹화 보셨는데 보시다가 좀 우크 우크 하셨어요? 네. 이렇게 어렵게 등보는지 몰랐어요. 맥주캔이 웬말씀이세요? 다 모르고 계셨어요. 네. 네. 한 번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네. 어떤 시간들이 힘들고. 아니요.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맥주캔 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들었잖아요. 고생이 많아요. 응. 하하하하하하하 그 와요. 나.